보람이 패밀리 아유 온다 온다 주이세 아유 엄마 선물 풀어보자 오우 너무 예쁘다 엄마가 좋아하는 코랄색이다 하은아 너무 예쁘겠다 하은아 이거 봐봐 오우 진짜 예쁘겠다 지금 봐요 하은아 줄무늬 원피스네 여기 이렇게 세트네 하은아 이거 세트 너무 예쁘다 하은아 모자다 모자 필요했는데 그렇지 하은아 아 귀여워 나중에 시원해지고 응 너무 예쁘다 이것도 한번 뜯어볼까 하은아 도와줘 하은아 진짜 시원하겠다 그치 아 진짜 좋겠네 하은이 옷 많아줬네 하은이 옷 많아줬네 우와아 이뻐라 하은이 노란색도 잘 어울리네 하은이 이거 예쁜 레몬색이다 한번 열어볼까 우와 천사다 천사 하은아 이거 좀 봐 너무 예쁘다 천사 반지 너무 예쁘다 천사 반지 하은이 너무 예쁘다 이쁘다 여러분! 팔찌 팔찌 해도 돼! 너무 예쁘다! 간지에 팔찌에 안 와! 만수분이 만수분! 하자! 하자 찍어! 아 이쁘다 이쁘다! 축하해요! 너 알어! 우리 하자 너무 귀여워요! 저 부모님 많이 쳐다보니까 아이아빠! 왜 저렇게 옷 잘 입네?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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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찌 왜 이렇게 좋아해? 아이고 응 핸드폰 바꿨어요! 하은이의 삼촌입니다! 저도 하은이의 삼촌이에요! 하은이의 삼촌들입니다 우리는! 하은아! 누구야? 하은아 누구야? 우리 누구야 지금? 여기는 누구야? 하은은 누가 안고 있어? 안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하은이 지금 정신이 팔렸는데 이거에 찍는 거야? 나 alleen 누구나! 하은아! 하은 walk 손악이 힘rage다! 손 부숴주겠다! 아이고 아이고 힘주고 있어! 뭐에요 핫도그야? 아유! 물고 싶어가지고! 물고 싶어가지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